여러분, 정보기술의 본질은 데이터고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게 뭐예요? cr, 즉 create, read 생성과 읽기를 먼저 해보는 게 순서겠죠 그거 하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생성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글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rowdb에서는 여러분이 이 db, 저 변수에 들어있는 것을 rowdb의 인스턴스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rowdb의 인스턴스에게 get은 뭐예요? 가져온다잖아요 뭘 가져오고 싶어요 제가? topic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정보를 가져오겠다가 아니라 저 topic을 가리키는 무언가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그런 걸 pointer라고 하죠 자, 그래서 topic이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져온 게 그 topic 자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topic에다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쓰려면 author가 있어야 되는데 author가 먼저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author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get에다가 author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ush를 합니다 그럼 배열에서 정보를 추가할 때 하는 게 뭐예요? push죠 그 다음에 제가 추가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id, 이름, 프로필처럼 각자가 서로 순서가 없어요 그럼 뭐 쓰면 돼요? 객체를 쓰면 됩니다 id는 1번, name은 egoing, profile은 developer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write를 하시기 전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수정한 것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시켰을 때 이 author라고 하는 저 property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 삼아서 우리 이제 topic도 한번 만들어 보죠 저희가 주석 처리할게요 자, db에 get에서 topic을 이제 이번엔 가져와야겠죠? 그 다음에 push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해 주는데 id는 1이고 그리고 title은 rowdb로 합시다 그리고 description은 rowdb is... 정도 했고요 자, 시간은 귀찮으니까 안 할 거고 그리고 author는 누구예요? 1번 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write하고서 실행을 또 시켜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topic에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행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행이 너무 적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이거 다시 주석 처리하고 예,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topic이 2번이고요 rowdb가 아니라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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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uthor도 1번 저장 그리고 실행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topic에 행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웹브라우저로 이거 코드 가져가서 거기서도 실행시키고 끝냅시다 음, 이거 카피해서 web.html에다가 붙여넣기 했고요 자, 정렬까지 했고 주석도 없앴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db가 생겼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 topic은 이렇게 두 개 생겼고 author도 두 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